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840일에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다시 이건 못 익힐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시간은 다시 잡을 수 없다 하루가 지나면 다시 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꽃으로 전문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전문적으로 정리했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1 끝부터 0 끝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니까 보니까 이제 보니까 예 꽃수가 2개씩 나왔거든요 보면 2개씩 나오다가 나오다가 봐보세요 팔 끝 2개 이 끝이 2개 5 끝이 2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끝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회차에서 2 끝이 3 끝이 2개 9 끝이 2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예 838의 끝처럼 예 다 한 끝이 나왔습니다 네 맞죠 다 1 끝 2 끝 3 끝 4 끝 8 끝 9 끝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패턴이 항상 뭐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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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몰아쳐 나오더만 그 다음에 또 안 나왔다 그래서 841회는 예상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이런 흐름을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 끝은 그래도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꾸수가 한 구간에 꾸수가 두 개는 그래도 출력하지 않을까 네 출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 보면은 자 4 끝은 보니까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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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4 끝만 4 끝 보니까 4 끝은 봐보세요 여기가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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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예 그 다음에 뭐다 이런 부분들은 5 대 5니까 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동돈 던지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특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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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이점이 뭐냐면은 연 끝이 지금 지금 1 2 3 4 5 6주 6주 예 연 끝이 지금 6주간 6주간 지금 안 보인다 예 6주간 제가 한번 멸 예 6주간 멸였어요 연 끝이 1 2 3 4 5 6이죠 6주간 1 2 3 4 5 6 6주간 멸이다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건 가장 크죠 예 연 끝이 예 연 끝이 안 보인다 예 자 동행은 연 끝을 싫어한다 아 그렇죠 연 끝을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이 또 뭐냐면은 예 예 예 잠깐만요 예 예 예 혹시라도 제가 뭐 하거나 틀린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혹시라도 보시다가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연꽃이 진짜 안 나왔나 나온 것 같은데요 연꽃이 37회가 2끝 2끝 3끝 8끝 5끝 두개 8끝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8끝하고 연꽃이 나왔었네 이건 아닙니다 6주 4주 연꽃이 나왔었네 1 2 3 4 5 6 맞습니다 일단은 4주간 연꽃 4주간 이상하더라구요 4주간 연꽃이 안 보인다 연꽃이 6주간 4주 4주 입니다 그리고 5꽃 5꽃 6꽃 7꽃이 3주간 안 보인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연꽃은 4주 4주간 미출 밑줄 이렇게 보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 이 부분이 좀 아 아닌데 2주간 2주간 2주 아 이거 빼야죠 이것은 이번에 차니까 3주간 2주간이네요 3주간 2주간 미안합니다 3주간 이건 2주간이고 3주간 30일에 차이들 빈칸인데 빈칸이니까 3주간 2주간입니다 3주간 2주간 안보입니다 안 보였다 아 이것도 3주간이네 5꽃이 5꽃은 3주간이고 3주간 6꽃은 2주간 7꽃은 2주간 맞죠 그래서 일단은 또 팔끝은 팔끝은 또 보이다가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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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끝하고 굿굿을 좋아합니다 동행이 0꽃을 싫어하고 7꽃도 싫어하고 7꽃 6꽃을 싫어하고 2꽃도 지금 2주간 추리구요 2꽃도 지금 2주간 추리구요 3꽃도 좋아합니다 3꽃이 4주간 추리입니다 4주간 추리 3꽃이 4주간 추리에요 3꽃이 4주간 추리입니다 그리고 4꽃은 퐁당퐁당퐁당퐁당퐁당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보면 일단은 예상하는게 예상하는게 841회에는 그래도 굿수가 2개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0꽃하고 5꽃 6꽃 7꽃을 잘 봐야죠 0꽃 5꽃 6꽃 0꽃 5꽃 6꽃 7꽃이에요 항상 안나올 수 없거든요 평양기론이나 해가지고 항상 안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안나올 수가 없다 여기도 3주간 안나왔는데 한번 보였고 여기도 2주간 안보였어 2주간 안보이다가 계속 보여 버리고 이건 모르겠다 일단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안보이 있던 부분들이 좀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저 생각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수님들 구수님들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최소 2개는 안나올까요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안나올까 또 0꽃 5꽃 6꽃 일단 구수하고 매구간을 잘 잡아야 되니까 초초에 그잖아요 잘 잡아야 됩니다 구수하고 매구간을 그래도 잘 잡아야 한다 잘 잡아야 한다 응 1 5 5 6 아멘 또 다음에 매구관도 매구관도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간 보내십시오 구독하기,좋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